뜨거운 소식 안성훈, 손태진을 위한 새 노래 선물 손태진의 뜻밖의 반응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아티스트 안성훈과 손태진 그들은 지난 10년 이상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의 음악적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안성훈이 손태진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신곡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곡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손태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아티스트의 우정의 시작 안성훈과 손태진의 우정은 그들의 음악 커리어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수로서 처음 발돋움할 때부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손태진이 자신의 앨범이 기대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을 때 안성훈은 그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나는 손태진의 음악적 재능을 항상 믿어왔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신곡의 탄생과 의미 최근 안성훈이 손태진을 위해 작곡한 신곡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음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적 작품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안성훈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아 손태진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고 전했습니다. 곡의 가사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시간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성훈은 손태진의 음악적 스타일과 감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 잘 어울리는 곡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손태진의 뜻밖의 반응 안성훈의 선물에 대해 손태진은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안성훈과의 우정은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곡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더 특별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우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음악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기대감 팬들은 이 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으며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이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두 사람이 쌓아온 오랜 우정의 결정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이들은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적 협력의 중요성 안성훈과 손태진의 협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우정을 넘어서 그들의 음악적 색깔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솔로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성훈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손태진에게 이 곡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 우리의 우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한 두 사람 안성훈과 손태진은 서로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더욱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안성훈이 한때 성대 수술을 받으며 오랫동안 노래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맞았을 때 손태진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안성훈을 자주 찾아가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으며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손태진은 안성훈이 반드시 다시 무대에 설 것이다. 그날 우리는 함께 빛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로의 음악적 성장을 도운 두 사람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손태진이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고자 할 때 안성훈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안성훈이 한 공연에서 음향 문제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손태진은 즉석에서 함께 듀엣을 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고 언론에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음악적 도전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시작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 곡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성훈과 손태진의 우정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의 예시로 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음악적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두 사람의 음악적 협력은 단순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결론 안성훈과 손태진의 우정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진정한 우정과 믿음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덕분에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우정은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이들의 협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연예계 전체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그 과정에서 보여줄 진정한 우정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팬들과 음악계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곧 공개될 무대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을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